할렐루야 9월 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래 계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정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의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9월 6일 수요일 큐티 나눔을 하는데요 수요일은 중간 다리와 같은 날인데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은 의의의 무기로 너희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이제 이제는 우리 운명과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이 구원이고 우리 주원이 생명이고 우리 주인이 은혜입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실증적으로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분이요 오늘도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분이에요 아마 그 흔적을 주님은 일부러 보존하고 계시지 않을까 영화로울 때 우리의 옛적인 상처와 잔기수와 그런 장애으로 바뀌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아마 천국 가면 예수님 혹시 그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네가 여기 온 이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찬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로마서 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백성은 오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은혜는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율법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도달하지 못해요 은혜의 율법의 마침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항상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직장에 근무하는 분이 시간 외에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건 내가 수당 안 주는데 내가 일을 왜 해 아마 분명히 그러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있는 사람은 동료가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일을 못한다 할 때 그 동료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해 줄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면 오늘 시간 외든 시간 전이든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11조 드리고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를 조합해 드리게 되더라 이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편기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예 주님 내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당신인데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행할 때 여러 번 우리가 미흡하거나 부족해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죽고 죄를 질 때마다 한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10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이에요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죽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완벽한 청년의 몸을 가진 30세에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직접 파친 분이죠 그건 내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죄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와 고범죄 때문에 이유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죽고 나서 인간이 또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해서 또 내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현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바로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의 표떼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의 문제를 얘기하지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도 나의 과거의 죄나 지금의 짓는 자범죄나 앞으로 또 범할 가능성 있는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11절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율법과 작별하고 애국과 작별했는데 자꾸 애국 근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영리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국의 세력은 죽었습니다 다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자리는 가난을 향하여 행진하는 소망의 세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본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여 살아가야 할 그런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옛적 삶을 물속에 죽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예요 악에게는 서툴고 의에 대는 선에는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태양을 향하여 계속 올라갈 때 자라는 겁니다 제 방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창가에 뒀더니 나무가 자라면서 계속 태양 쪽으로 고개를 뻗어서 바깥쪽으로 훅 휘어졌더라고요 예, 태양 받지 않으면 나무도 죽어요 본능적으로 태양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이 땅에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우려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율법이 많다는 것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를 죄를 지적한다는 것을 깨달음이요 그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은혜가 많다는 것은 이것도 용서해 줄 거니까 죄에 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말씀한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틀거립니까?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려요 안목의 정욕을 보면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는 꼴리는 대로 흔들릴 때가 많은 이 연약한 인생 앞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거듭난 천국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명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꿈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길을 가는 광야에 헤매는 자가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광야를 돌고 돌다가 4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높은 영광의 포자에 함께 앉게 되는 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애굽의 세력을 다 뒤로 해야 합니다 세상의 세력을 다 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속사람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므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12절 14절 다시 묵상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긴다는 거예요 가인은 너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이 못 다스렸습니다 왜요? 은혜가 은혜만이 다스리는데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의지를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사랑이 부어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할 때 보혈로 그 안에서 시슴받을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의의 변기로 들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